우리 가족이잖아요. 사람이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경찰이만 부르려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어? 뭘 했는데? 뭘 했는데? 우리 애는 내리지 마세요. 전주에 마이크 갈등을 하다가 이거 커진 안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복장가? 이렇게 따는 거는... 아, 괜찮다. 나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.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? 그러면 괜찮으시면 멀리 이렇게... 가봐. 가봐. 이렇게 해서... 아! 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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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해봐. 이런 게 뛰어들고 싶지 않아서 갔어요. 아이씨! 아이씨! 오환! 저 Paste. 으아 Ah 으아! OK. 행부 테마ission cuidado. Mamrie가 1 Flex Is 쾅! 하셔보니까 우리가 안 돼! 안 돼! 그럼 또 안 돼! 근데 그렇게가 아니죠. 왜냐면 여기를 다치셨잖아요. 그러니까 안 돼!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돼!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! 피했는데 나 여유 있어서 여유 있어서 안 돼! 어? 으악! 잠깐만 제가 뭘로 어떻게 싸울 거야? 저는 마지막에 내가 안 돼! 그러면 저쪽 편은 이쪽에서 형님들이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 편은 저쪽에서 이 편은 아니에요. 뭐 이미 사기째로 한 5년은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뭐 평양가 되어야겠어? 저거야! 아! 다음 이제 여기 주접할게 아! 아! 여기 리액션들 좀 보충하고 드릴게요. 이야! 이 새끼야! 이야! 아! 아! 엄청 리얼했을까? 아! 너 머리가 진짜 리얼같은 리얼같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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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맛도 이거 씹다라봐! 반송 강하세요, 오빠! 아! 아! 까만 까만! 아, 미친이 손맛 아냐? 이야. 그것도 정답.. 깜짝이야. 이것은 디시클라스입니다. 어디가 있어? 정태에서 찍어? 그거 영화예요. 영화.. 가자 여기서 한 번 뽑아볼. 이게 파이터팩이에요. 기존 파이터. 김정은. 김정은 왜 이렇게? 한입 좀. 아니 하나 더 있어. 아 이건 없고. 그는 없어. 그냥 뒷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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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때도 없어. 너무 너무하네. 그러니까 두통사고 난 애를. 뭔가 이거는 자꾸 버퍼링이 걸리는. 그래서 어떻게 할까? 감독님 생각하시면 이런 거. 왜 나와 있어? 이게. 그래서 나는 이 대사가 말로 잡는 대사 한 번 안 나왔어. 뭔가. 이게 생각보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. 그래도 세게 해야겠네. 다시 한 번. 왜. 네. 많이 사라지? 안 나. 어디서가. 진짜. 빨라 빨라 여기